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산정혁스입니다.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점은 제가 이번에 편집자를 새로 구하게 됐어요. 이제 여러분들의 지원 양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더보기란에 들어갈 거고요.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점은 뭐 이제 저도 군대에 대한 나이가 됐죠.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편집자분들이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편안하게 지원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. 금전적인 문제는 서로 잘 해결해 나가는 걸로 1차적인 확인 과정이 끝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연락이 들어갈 예정이에요. 여기 이제 편집자님이 넣어주실 텐데 뭐 이렇게 아래 있는 메일, 이쪽 아래 있는 메일로 이제 지원 양식서를 더보기란에서 참고를 하셔서 보내주시면은 1차 과정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갈 겁니다.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추가적으로 연락이 들어갈 거예요. 아무튼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.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제 유튜브, 저의 캐릭터 그런 것들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 혹은 뭐 정말 이 유튜브 채널 자체를 정말 잘 성장시키고 싶다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많이 퍼뜨려주세요. 네, 편집자 구하는 거. 아무튼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도록 하고요. 나중에 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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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